한국에서 살고, 경기도 의정부라는 곳에 살고 있고, 나이는 23살이고, 종족은 프로토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. 아직도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GENIUS가 더 유닛을 입고 있습니다. 아주 좋은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좋은 타이밍을 입고 있습니다. 2부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3두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3두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Zerkans이 이끌고 있습니다. 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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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는 GENIUS가 1번을 입고 있습니다. 어느 분야에서든, 높은 자리에 있으려면, 천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, 그 천재성이 저한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우게 됐습니다. 일단 축구를 하고 싶었는데,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해서,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게임이었기 때문에, 컴퓨터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, 그래서 컴퓨터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. GENIUS가 이 시리즈의 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. 승리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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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입니다. 아주 빠른 시리즈의 승리입니다. 포스필드가 남아있고, 이모델이 이모델이 이끌고 있습니다. 지우기의 승리의 승리입니다. 불지어권 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, 그래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서, 다 때려잡고, 꼭 갔으면 좋겠어요. 고맙습니다. 꼭 빨리 가? 또 다르다 누나가 주어젯! 심리에서 세트 camp을 하고 계시네요. 그것은 still 많은 파워에 올라온 행동을 해서, 하나 마라우드와 둘 마인이, 하나의 제한에 기자가 죽는 것입니다. 이제, 하나의 자칫을 가지고 tee십니다. 그러나, 그런데, Firstfield completely, 이 공격에 잘한 공격! 이 공격에 고통이 시작됩니다. 다가서assa요. 이제, 써벌이 스틱을 하고, 그리고 정신을 다 contreeder해 볼 수 있습니다. GG, GG, GENIUS가 8몇의 8몇의 2-0몇으로 넘어갑니다.